자, 첫 번째 주제는 주제를 좀 같이 보시면서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조금 보면서 자, 이중에서 채택해가지고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보이시죠? 주제들 이런 거는 좀 아니고 저기 항문 넣기는 뭐죠? 항문 넣기가 있다고? 아니,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 넣기 VES 항문에 젓가락 넣기 이런 거는 그냥 저거는 좀 더럽고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지방송으로 자, 두 분 중에서 하나씩 채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임신하게 VES 군대 가기 이거는 약간 잘못하면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나 이거는 뺄고 바로 뺄게요 오케이 아프리카 대장 이거 좋네요 VES 국내 유튜버 1등 이거 어떠세요? 아 이거 좋죠 근데 이거 너무 뻔하지 않나요? 넘사죠 넘사죠 이거는 어 그러면은 50억 받고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초기화 시키기 VES 지금 삶 그대로 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음 생에 이재용 아들 되기 현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이거 어때요? 이거 별론가요? 저는 이재용의 아들 되기 합니다 음 예 둘 다 아까 생각이 같으시면 저도 이재용의 아들 되기 합니다 에 이런 자식을 안 낳으신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약간 좀 이게 주제가 좀 노잼이다 싶으시면은 저희가 그 공지에다 써놨던 거 요걸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중에서 고른 거거든요 댓글이 400개 넘게 달렸었는데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이런 질문들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어 철구로 20년 살기 철구로 20년 살기 어 재밌는 게 좀 많은데 어 아들 팬은 아니 좀 음 근데 시청자들 수준이 약간 아니 근데 너무 좀 주제가 좀 그래요? 어 그럼 이중에서 고르죠 그냥 예 어 추천해도 됩니까? 네 좀 자극적으로 네 유재석 저격하기 vs 문재인 저격하기 하지 마세요 아 이건 아니네 이게 미친 거 너부터 말해봤어 뭔데요 연예계 연예계 대통령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맞아 이거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럼 저기 하니까 너무 셉니다 그렇죠 골로 갑니다 이거 어떨까요? 나이는 25인데 5년 동안 준비해서 9급 공무원 대기 vs 5년 걸려서 월 수입 600 아프리카 BJ 대기 5년 걸려서 월 수입 600 아 아 아 나는 이거는 뻔한데 난 뻔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5년 나는 솔직히 5년 준비해서 9급 공무원 대기인데요 5년 준비해서 9급 공무원 대기 네네네네 저는 5년 걸려서 월 수입 600 아프리카 BJ 됩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나이는 25이라고 가정하고 바로 배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갑시다 5년 준비해서 9급 공무원 대기 vs 5년 걸려서 월 수입 600 아프리카 BJ 대기 이제 나이는 25이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 네네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30살에 9급 공무원이 돼서 180만원 세금 떼면 170만원 받는다? 어디가서 무시만 당합니다 야 너 월급 얼마야? 할 때 거의 편의점 알바급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결혼 상대해서 이제 9급 공무원이라고 했었을 때는 퇴짜맞아요 하지만 but 5년 걸려서 월 수입 600만원 아프리카 BJ 되면 시청자도 어느 정도 보는 거고 방송 시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일의 강도와 난이도도 다르고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다르고 어? 그래서 공무원은 월급이 너무 낮아서 안 된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9급 공무원 월급부터 잘못되셨네요 음 9급 공무원이 월급이 정확하게 아마 200만원 후반대에요 아 그래요? 이게 구라인가요? 팩트 제시해주세요 팩트를 지금 네이버에만 쳐도 나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세후 계산해서 190만원 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쳐보세요 네 9급 공무원 네 공무원 월급을 한번 쳐보세요 월급 쳐보세요 여기 이게 정치인들이 그 버스에 오르는 것처럼 철구 형님이 금전 감각이 아예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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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다 떼고 160만원이에요 세금 다 떼고 160만원 네 자 다시 화면 해주세요 하하하하 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 9급에서 시간이 좀 더 1년 2년이 지나면 경력이 쌓이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죠? 5년 걸려서 월세 600 찍었다 다음 연도에 방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는 잘되거나 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험보다도 5년쯤에서 9급 공무원이 망하진 않아요 응 올라가면 올라갈지 망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패싸움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한 거 VS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버는 자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9급 공무원 돼가지고 힘들게 막 뉴모닝 뽑아서 출근할 때 5년 걸려서 월세 600대나 아프리카 BJ 페라리 타고 있어요 강남에서 야킹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힘들게 모으는 월급보다 그냥 별풍선 큰순 형님 한번 오시면 수트 형님 같은 큰손이 만약에 좀 온다 그럼 바로 그냥 차다 지금 발언을 거짓말 하시네요 월세 600 BJ 누가 페라리를 타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계시는데 어떤 BJ 월세 600이 월세 600만원 버는 사람이 누가 페라리 타고 좀 BJ 양쪽으로 말해보세요 봐봐요 9급 공무원이 되고 연봉이 올라간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프리카 BJ는 그대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대로 말 안 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5년에서 월수입이 600이다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요 5년이면 모든게 확정이 나 있는 상태에요 자 월수입이 600이 고정되었을 경우는 네 어느정도 큰손이 있고 탄탄한 지지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수입 600이 유지가 되는건데 여기서 방송이 논란이나 사건만 안 터지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되네요 그럼 김태카는 왜 이렇게 됐죠? 예? 자 눈리 말해볼게요 혹시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죠? 니 말일 대로라면 고정이 탄탄하고 이런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됐죠? 말해보세요 자 첫번째로 망한 BJ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하는건 잘못됐죠 니 논리가 이제 망한 BJ를 언급을 안하고 니가 말도안대로 개소리할까 제가 이렇게 팩들을 꽂아주는거에요 그러면 갑자기 뜬 사람은 네? 누가 있죠? 갑자기 그니까 지금 주제를 좀 잘 보십시오 5년 걸려서 월수입 600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보탬을 드리자면 어찌됐건 이제 철구씨의 입장은 그거에요 600만원 벌더라도 그게 좀 무한이 아니고 좀 유기적이다 약간 바뀔 수도 있고 다음달에 어떻게 벌지도 모르고 BJ같은 경우 하루 쉬면은 아예 못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돈 계속 이렇게 한달씩 받는 자 저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그냥 여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5년 걸려서 월수입 600이야 아프리카 BJ 근데 600벌 한다래 근데 그거보다 나 지금 구국 공무원이야 어 나 구국 공무원이야 어떤 쪽에서 결혼을 택할까요? 백방전자입니다 아 공무원 백방전자 여자분들의 선택 그렇죠 네 BJ끼리 결혼하는 것만 보더라도 자 BJ가 이렇게 쉽게 벌고 어느정도 유지를 한다 봐봐요 망한 사람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티가 안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몇천다리 보던 사람이 몇십다리가 돼 그러면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억나지만 이렇게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 점차 올라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액션홍군님도 예전에는 막 구독자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막 80만명 그렇죠 그렇죠 이런거만 보더라도 한번 성공하고 잘되면 그냥 쉽게 돈을 번다 쉽게는 아니고 굉장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자 끝났나요? 네 아프리카 BJ가 몇명인지 아세요 혹시? 아프리카 BJ가 상담빼고 그냥 전체적인 아프리카 BJ 하루에 매일시간대 끼는 바수 숫자 아시나요? 아 몇명이죠? 5천명이 넘어갑니다 아세요? 5천명이 넘어갑니다 모든 카테고리 5천명이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뜬 사람이 5,600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홍구 여러가지 쳐봐도 20명도 안돼요 근데 5천명 중에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망한다는 확률이 더 많아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안전적이에요 국무는 대개는 올라가는 것도 안전적이겠지만 절대 잘릴 일도 없고 내가 거기서 상사한테 쌍욕을 하지 않거나 그럼 좋고 싶네요 자 그러면 말도 안되는 똑같이 비유 들어드립니다 자 우리가 아프리카 BJ를 해가지고 수입이 막 불안정하고 왔다갔다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네 서로 비교를 하고 이제 9국 공무원이 40살 됐는데 연봉이 얼마야? 250만원 돼요 네? 그러니까 올라봤자 쥐꼬리만큼 오를 바에는 차라리 왔다갔다 해도 한방 잭팟을 노릴 수 있는 월수입 600 아프리카 BJ가 되고 싶다 한다 사람들은 왜냐면 근데 잠시만요 45살이요? 아까 25살이었으면 25살? 아 25살? 30살 돼가지고 월급 180만원 받고 40살이 됩니다 40살 되면 연봉 얼마 돼? 100만원 올라 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재탕 맞을 수 있는 아프리카 BJ가 훨씬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공무원이 왜 되겠습니까? 월급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년퇴직을 했을 때 연금이 나와요 음 그것 때문에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농점이 잘못되는데 월급이 얼마나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 그것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직업 그게 공무원이에요 왜냐면 안정적이고 절대 망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다혜씨 다혜씨한테 여자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어 네네 다혜씨? 랄프씨? 집을 다 나갔네요 네 지금 다 나갔는데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구급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60살까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연금을 받아요 그 전에 아프리카TV BJ는 건물주 돼서 건물세 받습니다 다혜씨인가요? 네 네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자 입장에서 스물다섯이야 다혜야 너가 결혼 상대로 이제 그 남자를 정해 둘 다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5년 준비해서 구급 공무원 된 사람이 좋아 아니면은 어 5년 걸려서 월 수입 600 아프리카 BJ가 좋아 아프리카 BJ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걸로 평가하기에는 왜죠? 저요? 좀 BJ 좋아해요 음 자 자 자 자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 상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기 너무 나이가 어려요 아니요 저 결혼 상대로 BJ 아니 너무 어려요 싹 당치시고 아니요 당신은 너무 어리고 그다음에 김치 마인드가 제대로 막혀있어요 네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고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말도 안되는 600만원 솔직히 망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80%예요 음 차라리 그 80% 어떻게 보면 퍼센트를 안고 갈 바에는 구급 공무원 돼가지고 편안한 예 편안한 길로 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을까 네 자 여러분들 팩트 말씀드립니다 구급 공무원 돼서 편안하게 근무 생활을 한다는데 자 30살에 구급 공무원이 되면 얼마나 쿠사리를 받냐 어? 7급 공무원 나이 어리게 된 사람한테 일 다시 해오라 서류 던져버리고 네? 사회 회사 생활에서 얼마나 고단한 일이 많아요 하지만 아프리카 BJ 시청자와 싸워도 되고 게임하면서도 돈 벌고 얼마나 생활이 윤택하고 편해 자자 잠시만요 알아보는 팬들도 택배도 보내주고 굉장히 좋아 지금 말도 안 되는 놀이를 자꾸 펼치는데 편하다고요 BJ가? BJ가 BJ가 편하다고요? 잠깐만요 공무원보다는 BJ가 일의 강도로 따지면 편할 수 있다 나는 정신적인 고통은 BJ가 더 심하고 육체적인 고통은 공무원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노동의 가치를 뭘로 정할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예 만약에 30살 구급 공무원 철구 형님 같은 폐급이 와요 어떻게 되겠어? 어? 방송에서는 귀엽다 귀엽다 해주는데 일적으로는 폐급이야 자 자 공무원이 있고 공부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구급 공무원 시험 쳐봤어요? 그건 맞죠 사실 준비해봤어요? 아니요 본인이 해봤어요? 나는 준비하려고 하다가 준비 안 한 게 뭐야 저는 이렇게 다루고 싶어요 구급 공무원이 되기가 힘든가 월 수입 600만은 BJ가 되기가 힘든가 이 두 개로 놓고 봤을 때 구급 공무원이 되기가 힘든가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몇천명입니다 몇천명 몇만명 그렇게 넘게 될 수 있는데 월 수입 600을 넘는 아프리카 BJ 되는 거 근데 정기씨 월 수입 600은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아프리카에 진짜 유동인구가 많아요 밀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BJ들 팬들이 많은데 한번 꽂혀서 이 사람한테 후원을 좀 해야겠다 하면은 600이 뭡니까? 6천만원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제가 딱 말할게요 제가 딱 말할게요 네 만약에 아버지에요 네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월 수입 600 BJ를 만나는데 내일 망할 수도 있어 그럼 몰라 내일 더 잘될 수가 있어 근데 아빠 나 구급 공무원이랑 결혼을 자 투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월 수입 600이 곧 죽어도 낫습니다 월급쟁이로서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아닙니다 팩트는 5년 걸려서 월 수입 600이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80%입니다 시청자분들 정의는 승리합니다 정의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구급 공무원을 되려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노후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려고 구급 공무원을 되는 거예요 근데 월 수입 600 존납을 안정합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자 성공하면 이제 구급 공무원이 평생 벌 돈 1년 매에 한 번씩 벌죠 1년마다 벌고 자 투표 들어갔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30초간 투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건 어떤 것입니까 월 수입 600 아프리카 BJ 되실 거예요 구급 공무원 되실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구급 공무원이죠 예 180만원 받으실 거예요 600만원 받아가지고 사치부리실 거예요 자 600만원을 자꾸 고정 월급이라 말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나의 라이브를 올라와가지고 100만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죠 공무원이 실적이 안 좋다고 월급을 떨어뜨립니까 아닙니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어 투표 참여 마감 누를게요 지금 당장 철구 형님이 BJ를 하는 이유만 봐더라도 보이죠 왜 구급 공무원 준비 안 하셨어요 BJ로서 성공하고 싶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가 이거 그 뭐야 이 양반의 반대를 좀 가려고 좀 어거지를 좀 가지 않았나 너무 어거지 배터리였어요 주제를 먼저 고르셨고요 근데 진짜 그 두 분 벌칙 하실 건가요? 네? 벌칙 안 하시죠? 아 벌칙은 안 좋게 그냥 재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철구 씨가 일대 어 영호를 일단은 정기 씨한테 발린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판이라기보다는 예 너무 길어 그림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이거 비트코인 100원일 때 돌아가기 이거 어때요? 어 요거 괜찮다 어 어 비트코인 100원일 때로 돌아가기 불로장생하기 음 자 어 성공을 저는 비트코인 100원일 때로 돌아가기예요 정기 씨는요? 불로장생하세요 저는 불로장생으로 어쩔 수 없이 네 불로장생으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부터 말할까요? 네 자 일단은 불로장생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독이에요 아 왜냐면 내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아픈데 계속 살아야 돼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근데 비트코인 100원일 때 돌아간다? 대출 다 땡기고 다 돈 긁어 모아서 여기 1억만 들어가 보세요 얼마입니까? 천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 천억 가지고 50년 살래 아니면 불로장생하고 가난하게 살려면 다 모든 사람들이 50년 살고 천억을 가질래라고 다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눈에 띄는거는 오히려 타겟이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철구 형님이 비트코인 100원일 때로 돌아가가지고 막 몇십억 몇백억의 부자가 돼 그럼 친구들한테 자랑 안 할거야? 응 자랑하겠죠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해? 부럽다겠죠? 부럽지만? 야 너 시발 돈 안 빌려줘? 아니면 이제 실제로 뭐 어? 협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로또 2등 당첨됐다고 하니까 로또 용지를 들고 도망간 사람 그렇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돈 많은 사람 칼로 찌릅니다 자 이분만 봐도 지금 너무 말도 안되는 쌉소리인게 네 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 길거리고 길바락 돌아가겠습니까? 매위에도 보세요 보디가드 3명 달고 댕깁니다 보디가드 일단 고용을 하는거에요 근데 거기서 돈이 많다고 해서 칼 침을 놓는다?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럼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은 그럼 뭐 다 두고 올게요? 돈으로 이렇게 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보디가드 고용할 수 있고 근데 불로장생 이거 뭐겠습니까? 불로장생 아까 왜 뜻을 모른다고 불로장생이 뭐에요? 불로장생이 이제 평생 사는거죠 어 평생 사는거 맞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옵션 살짝만 붙여도 될까요? 그냥 불로장생 너무 밸붕이니까 어 안 아픈거죠 아 안 아픈거? 아플 수 없는거 안 아프고 안 아픈거지만 당신이 지금 안 늙고 안 아픈걸로 당신이 통장에 천원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평생 살아야돼? 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뭐냐 애플 만든 스티브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젊음을 얻고 싶다 사실상 돈이라는게 당연히 지금 살아갈때는 필요하고 건물살때는 필요하지 하지만 불로장생이 됐을때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 YG 양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쵸 여러가지 경험같은것들을 다 쌓아가면서 자신이 해볼 수 있는것들과 이런것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할게요 당신은 진짜 말도 안되서 소리를 하는거에요 스티브잡스님이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자기 돈을 다 버리고 젊음으로 택한다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는 한명이 일단은 천명중에 한명이 그렇게 생각하는거고 YG 양사장님 양사장님 그거는 거기에서 자꾸 비트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되는게 구문들이 진짜 버려가면서 나는 젊음을 얻을거에요 이거는 그냥 장난식으로 말할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불로장생으로 산다라는건 이제 젊음인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인생이 뭐 나락을 가고 그래도 아 어차피 난 평생 살 수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그외에 다른 어떤 대박나는 그런것도 알 수 있을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하고 뭐 할거야 돈이 많으면 그걸 즐겨야지 예를들어가지고 미래에는 뭐 가상현실게임이니 뭐 증강현실게임 여러가지 많이 나올텐데 나는 월급을 벌어서 막 그런것들을 즐길 수 있어 근데 그때 철구형 나이 어떻게돼? 막 어? 환갑이 넘어서 자자자자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릴게요 어? 연지가 막 결혼해 그러면 이제 형님도 세월을 체감한 다음에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네 블로그장생하기가 뭐겠어요 아까전에 뭐 아픈건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살더라도 모두가 훼손되고 다 힘들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가 자살율이 몇위에요? 몇위에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죠 네 정말 우리나라 국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80%는 거의다보면 내가 돈적인 요유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여러분들 다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네 거기다 보면 너 건강을 가질래 천억 가질라 그러면 누가 천억을 안 가지겠어요 네 너 3년 살래 아니면 3조 있는 값으로 살래 그러면 난 솔직히 값으로 살아요 3년 동안 네 맞아요 이게 진짜 3년동안 값으로 살고 죽는다고요 난 진짜 3년동안 모두가 치고 죽을게 이런 사람이 이제 2년 11개월 되면 막 말을 해요 아 불로장생 살걸 나 시발 죽기 싫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눈물 콧물 질질 쳤자면서 마지막 한달 개추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로장생 같은 경우는 어 죽을 걱정 없고 여러 나라 여행 가면서 칼맞아도 살고 총맞아도 살아 여러가지 경험들 쌓고 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능공부를 해 그래서 대학도 입학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도 만들고 세월의 격감 그 체감도 느끼고 자 방금 연기를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불로장생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땐 더 불쌍하죠 왜죠? 맞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너무 가난하고 찌들리게 가난하고 힘들어 왜냐면 불로장생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값보될 확률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뼈가 빠지게 일해도 만약에 진짜 내가 뭐 집을 못 사거나 그 다음에 힘들게 일해 그러면 그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예? 자 그냥 내가 돈에 찌들리고 그런데 불로장생을 계속 살아야 된다? 그만 고통이 없다고요 왜냐면 불로장생이지만 늙거든요 사람은 근데 왜 가난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갔어요? 아니 아니 제가 현대는 게 아니라 족구씨 얘기할 때 자꾸 가난하다 그냥 그 전제를 깔고 가잖아요 아니 그럼 불로장생인데 씨바 그럼 무작한이다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겨요 가난한 거를 당연히 깔고 들어가야 아니 여기서 씨바 그럼 현찰물 배고 들고 있어요 그럼 다 불로장생으로 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자 불로장생이 비트코인으로 떼부자된 사람을 뺏어버릴 수 있어요 네? 뚜둘격 패서 왜 뺏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데요? 아니 우리나라 제 흥력을 쓰면 경찰서 파츠도 바로잡혀가는데 뭘 뚜두를 패고 뭐 돈을 뺏어요 들어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해서 강도 안 만납니까? 전기 마라 그거네 한번 사고를 야무지게 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획득을 해 그래가지고 마늘밭에다 야무지게 깔아놔 그러고 나서 한 50년 받아 50년동안 깜빵에 있다 나가가지고 그 마늘밭에 있는 돈을 찾아간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개소리는 뭐야 이거는 진짜 개소리네요 예? 그 논리 아니 그러면 나는 그 뭐야 그 뭐야 비트코인 100원 일대로 돌아가기 근데 죽는잖아요 그러면 돈으로도 목숨을 사겠네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해요 냉동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냉동 인간이요 죄송한데 그거는 지금 인류가 탈모도 치료 못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볶음밥이나 쳐드시고 그건 말이 안되는 곰곰 곰곰이 맛있죠 자 그러면 한번 투표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장생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투표에 100원일 때 돌아가면 여러분 천억 가지고 있는데 50년 천억 살래 어떻게 보면 가난한데 평생 살래 해보세요 주목을 많이 받으면 정말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에 당해요 친구가 이제 나를 돈으로 생각해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이야 친구가 나를 돈으로 생각하고 나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무시를 하고 그냥 맞춰주기만 하고 자 말도 안되는 소리합니다 나는 평생 살려줄게 너나한테 돈 다 줘봐 평생 살려줄게 할겁니까 아 그거 묻지마 알아서 해줄게 평생 살려줄게 돈 줘봐 안줄거잖아 평생 살면 돈 드립니다 자 투표 10초 남았습니다 투표 결과는요 블루장생이 좋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100원일 때 다들 그런 말합니다 아 비트코인 젖대로 돌아갈걸 젖대로 할걸 젖대로 할걸 모든 사람이 그 말을 해요 강난딴가 젖대로 돌아갈걸 젖대로 사놓을걸 젖대로 돌아갈걸 블루장생은 젖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젖대로 기회가 져있거든 기회가 많아요 자 가난한 블루장생입니다 가난한 블루장생 가난하지만 기회가 않죠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실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카! 블루장생이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전맘축만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전빵이들이 전빵이들이 여러분들 뭐 살살 때릴까요? 지금 당신의 놀이기에는 자꾸 말도 안되는 이 두제를 벗어나서 예 여기서 패가지고 돈 얻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되는 무논리 개논리를 하시는데 예 예 그거는 이제 막바지에 그냥 웃으라고 던진거고 자 니 말은 뭐냐면 아 시발 백울릴때 돌아간 다음에 나도 패가지고 육체를 뺐으면 될거 아니야 그럼 나도 누가 뭐가 달라요 다운지 죄송한데 패배하고서 이렇게 하소연한다? 그럼 컬투쇼 가시고 예 전 하소연 듣기 싫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까지 나눠봤는데요 자 지금 철구씨가 약간 좀 불안정합니다 예 좀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번에도 철구씨가 주제를 정하시고 어 진영도 선택을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예 하 하 가위바위보로 90% 이기는 능력받기 vs 2천만원 받기 뭐 이런것도 있구요 어 백억받고 한국득공직 네 예 박광으로살기 vs 광우병관리기 하하 그건 안되구요 예 아 죄송합니다 어 자 다른 이성과 바람난 내 애인 다른 동성과 바람난 내 애인 그리고 과거 전부 공개하기 vs 앞으로 내 생활 다 오픈하기 이제 과거를 전부 공개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이별편은 이런겁니다 어 어 다른 남캠에게 내가 이제 그 여자친구가 여캠이야 어 다른 남캠에게 환승이별 아니면 이제 꼬르륵 잠수 뭐 이런것도 있고 어 어 내 방송 채팅이 100명 동물원 할께요 동물원 할까요 동물원 갑시다 동물로 태어난다면 동물원에 동물로 태어나기 제 두종목이에요 하하 자 동물로 갈께요 동물로 태어난다면 자 선택하세요 제가 먼저 선택할께요 동물원에 동물로 태어나겠습니다 동물원에 동물로 태어나기 네 먼저 해보세요 자 이거는 너무 쉽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생에 동물로 태어나면 여러분들 생과 죽음이 한시간만에 바뀝니다 야생에 동물로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하이에나 뭐 혹은 여러분들 들짐승 혹은 여러분들 들쏘 근데 언제든지 사자한테 물어뜯길 수가 있어요 혹여나 들쏘로 태어난다면 하이에나가 고추를 뜯어요 한 번 잡히면 극심한 고통으로 뒤집니다 하지만 동물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갇히더라도 먹이주면서 받아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먹이주고 편안하게 자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에게 사용을 가능하겠다 자 일단 이거는 굉장히 멍청한 선택이다 저는 야생의 동물로 태어나기를 선택을 한다면 이거예요 동물원의 동물로 태어나기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평생 튜토리얼만 하면 재밌어요? 재미 없잖아요 내가 죽을 위기에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도 막 남을 잡아서 사냥을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자유에는 재미가 있고 또한 자기가 죽는 그 스릴도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근데 동물은 동물은 뭐야? 나태해가지고 맨날 쳐누어가지고 그렇게 좁은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하루 맨날 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당신 마인드가 얼마나 진짜 개소리나면 당신은 지금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재미가 없다 스릴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바로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세요 스릴을 이렇게 바로 가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까? 그 논리가 없죠 논리가 똑같은 이시죠 그리고 또 아까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정말 역겨운 멘트가 뭐냐면 아까 전에 본인이 불로장생이 어쩌면 개꿀이다고 했죠 이거야말로 불로장생이에요 동물원에 죽으러 태어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은 사람의 목숨이 누가 나를 목숨에 해치지 않기 때문에 불로장생이에요 에? 자 불로장생인데 이게 한 개 빠졌죠 10평짜리 철창 혹은 동물원 그 제한된 공간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원에 북극곰이 미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동물원에 돌고래가 왜 미치겠어요? 좁은 환경에서 여러가지 경험도 못하고 맨날 튜토리얼만 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먹이 뭐 참치만 주고 얼마나 지루한 인생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손님이다 당신 동물 대봤어요? 동물이 철창 안에 갇힌다고 아 나 철창 갇혔네 철창 갇혔네 아 지루하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 사상은 다르고 아 너무 편하네 좁네 아 너무 아늑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당신 동물 대봤어요? 동물 대보셨어 동물이시죠? 네? 저 인간인데요? 동물이시죠 동물이시오는 이거부터가 지금 당황을 했던거에요 왜나마 동물에 안 대봤기 때문에 동물의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아 너무 좁아 아 쓰레싸요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말을 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거에요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이 방구석에서 나오는 음식대로 다 먹고 하면서 이렇게 평생 살아 뭐가 재밌어? 어?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깡패한테 돈도 뜯기고 이래야 재밌는거 아니야? 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인간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야생에 혹시 유튜브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보셨어요 야생은 무조건 섹스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굶어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먹고 물먹고 끝이에요 거기서 뭐 총을 해서 뛰어놀고 뭐 놀이 공놀이라고 그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야말로 전쟁터면 살아가기 위한 야생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위한 바락을 하는 곳이에요 야생은 생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어때요 제가 말 안 끝났습니다 좋아요 동물원은 어때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웃기기 웃기기 하면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막 놀아줘요 에? 사진도 찍어주고 에? 거기서 뭐 동물원 서커스 할 때 그 동물원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체립지니게 해주면서 재밌게 놀아줘요 에? 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라 생각합니다 왜 갇혀있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네 자 일단 뭐 동물원의 동물도 뭐 서로 그 서열관리를 한다 뭐 계속 싸운다 이러는데 이런거에요 진짜 죽을 위기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싸움과 어?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말려주는 애들 싸움 어? 동물원에서 이렇게 싸우는거 말려주고 이런게 과연 어떤게 재밌을까 어? 어? 얼마나 분위기의 차이와 진정성 이런것들의 차이가 얼마나 많아 어? 자 일단 말도 안되는 개소리라는게 예 당신은 진짜 말도 안되네요 야생에서 싸우면 다치면 안 뒤집니까? 예? 죽죠 죽죠 고통스럽게 죽는거에요 음 그리고 자꾸 말도 안되는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갇히면 정말 불편할 것이다 정말 동물들은 갇혀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다 동물이 돼보셨냐구요 예? 그 동물들이 아주 편한거 들어봤어요? 아니 그럼 본인이야말로 동물은 왜 편할거라 왜 동물들은 왜 같이 불편한 생각하시죠? 아니 정신병이 걸리잖아요 네 돌고래나 동신병이 걸렸다고 어떻게 판정이 내리죠? 이미 여러 만한 수의사들이나 이런것들이 진단을 하죠 자 이 돌고래는 뭐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근데 형 동물 대보셔서 그건 예측이죠 예측 자 근데 두 분 다 동물의 입장은 대변할 수가 없어요 동물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바로 이제 또 투표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물이 안돼보셨다면 여러분들 이런 말 하시면 안됩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야생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뒤질겁니까? 예? 만막에 여러분들 들쏘다 근데 하이에네랑 만났다 내가 불안이 뜯기고 있다 얼마나 고도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거에요 튜토리얼만 평생 하실거에요 여러분들 죽을 위기를 겪더라도 자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부라를 뜯길것입니까? 여러분들 부라를 한번 맞아도 발차기 맞아도 개아픈데 부라를 뜯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부라를 뜯을수도 있다 얼마나 재밌어 어? 자 동물로 태어난다면 동물원의 원숭이로 아 동물로 태어나기 야생동물로 태어나기 자 투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해주시구요 자 투표시간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니까 여러분들 너 내일 뒤질래 아니면 혹은 너는 갇혀가서 평생 이렇게 편안하게 살래 라이거에요 너희들 좀 먹이 저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너 평생 갇혀서 죽고싶지도 않은데 계속 평생 살래 죽고 싶은데 평생 살래 아니면 내일 죽을수도 있지만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고싶은거 할래 어 자 참여 마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요 야생의 동물 아 아이 좀 놓아주려고 했는데 아니 씨알 3대0으로 똑발려서 이거 어떡하냐 아이 정말 요거 차이가 나죠 잠시만요 네 여기서 너 이쪽으로 오세요 자 코트랑 전기랑 논리베트 자 코트랑 자 정기랑 논리베트 가도록 할게요 자 정출어람 자 제자가 세상을 뛰어넘었다 자 당신 셉니다 인정할게요 네 인정하라 인정합니다 히토리어른들이 오 좋은 싸움이었어요 자 그럼 2번으로 넘기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어떤거로 알지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음배음으로 가야돼 진짜 논리로 자 논리로 가야돼요 이거 어때요 죽는 날짜 알기 VS 죽는 이유 알기 괜찮으세요 이쪽도 저는 날짜 형님 하하하 먼저 정하시면 어떡하죠 아 감사합니다 천개 고맙습니다 와 천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 형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인혼로 혹시 가실래요 혹시 아니 본인은 죽는 이유 알기 아니요 전 날짜가 근데 압도적이어서 어 날짜? 그럼 당신은 이혼을 할 생각 없나요 왜냐면 두 다 좀 약간 반대가 돼야돼 일단은 근데 날짜가 너무 다른 주제도 한번 봅시다 다른 주제도 한번 봅시다 다른 주제도 한번 볼게요 네 좀 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위에 이거 어때요 응 약간 비방용인데 뭔데요? 최강렉이 이거 뭐죠? 아 이 신새끼 아니야 야 이 신새끼 아니야 야 이 신새끼 아니야 아프리카는 저기 사 매장이야 이 개새끼야 아 자자자자 다른 거 아 근데 확실히 진짜 10년 전 인방 감성이긴 해요 응 자 보도록 여러분들 혹시 채널장에 여러분들이 좀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채널장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사형 제도 찬반 아 사형은 너무 많이 해고 너무 많이 했네 토큰에서만 한 10번 그렇지 그렇지 우리 개고기 토론도 뛰지겠는데 그 놈의 개고기 자 채팅창이 그래도 재미난 거 좀 많이 해 주시네요 여캠 대기 남캠 대기 여캠 대기 남캠 난 여캠 난 남캠 난 남캠 그럼 여캠 대기 남캠 대기로 오케이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캠 대기 남캠 대기 여기다 쏴 놓고 가죠 잠시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예 그거예요 일단은 발린 게 아니라 나 오늘 컨실라 안 좋아 원칩을 4개 먹고 왔기 때문에 침심미약 상태 과연 진짜 아프리카의 논리왕 포트일 것이냐 유튜브에서 신우세렴 정기일 것이냐 정해야 돼요 근데 여캠 대기 남캠 대기 했을 때 상위권 기준으로 가시죠 상위권 좋다 예를 들어서 여캠은 탱글다이 VS 남캠은 세야 동의하시나요? 세야 아님 케이 아니 그들을 언급하고 하는 건 좀 그렇지않나 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 1유 여캠, 1유 남캠 그러니까 누가 내 거 두루두루 네 저는 먼저 말씀하시죠 예 일단 상위권이 온 캠과 여캠 남캠이 어느 정도 인기를 받았을 경우는 돈벌기도 쉽고 즐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유흥거리를 우리가 강남 홍대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오빠야 하면서 달라붙어 이 인간 서열, 연애 서열의 최상위 포식자도 잘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보다 더 위에 서있다 동물원의 사자만 보더라도 가장 강한 사자가 5명의 암컷 사자를 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의 포식자는 아무래도 잘생긴 남자 남캠 이거다 저는 여캠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남캠으로 가장 높은 위로 올라가기에는 여캠보다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여캠 같은 경우는 사실 아프리카 풍투데이만 봐도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1위부터 10위권까지 여캠이고 거기서 최상위 남캠이 한 분 정도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캠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캠들도 뭐 호빠를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유흥거리나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남자 여자로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박 한번 해드립니다 남자가 유흥거리를 즐기면서 여러 여자들과 놀아요 근데 반대로 여캠이 여러 남자들과 놀다가 둘 다 폭로가 터집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 남캠이 유리할까 여캠이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논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논란 끝이다 남캠은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서 그냥 그대로 컨텐츠 진행하면서 해도 되는데 여캠은 실제로 타격이 커요 여자가 바람피는 부분은 굉장히 사회에서 자 어떻게 당하시나요?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남자가 유리하긴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를 안 친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간다라면은 여캠이 좀 더 편하긴 하죠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세요 전제를 깔지 마시고 똑같이 이제 백만클럽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싸우시면 됩니다 똑같은 백만클럽이다 그렇죠 여캠 같은 경우는 사실 또 팬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부가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남캠이 좋네요 네? 아니 저 말 듣고 아니 씨발려 나 설득됐다 이 개새끼야 이대일로 하면 안 돼? 아니 존나 어려운데 이 새끼 야 이대일로 가 이대일로 가자 이 새끼 안되겠다 이 새끼 좀 잘하네 개새끼 좀 치노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걸로 아니 이 새끼가 뭘 잘하냐면 그 약간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니까 끄집어내면서 사람들을 치렀 아 이제 논리가 좋아 그리고 얘 토콘에서 짬밥이 몇 년인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겪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정해볼게요 음 나는 왜 이게 해보고 싶지? 이재용 아들 대기 현재 부모님 아 이건 좀 그런가? 너무 폐륜이구나 어 포경 대 녹포경 금연금 딸 금연금 딸 금연금 딸 오케이 금연금 딸 좋다 오케이 제가 금연을 안 해가지고 적구씨는 뭘로 할래요? 현 무조건 야 뭐가 힘들다는 거야 뭐야 저는 금연금 딸 뭘 택할 것인가 차악을 택하는 거지 음 금 딸이 그나마 아 금 딸이 더 참기가 힘들다 어 금 딸 금 딸을 택하겠다 아니 그럼 금년을 택하는 거지 너는 아닌가? 금 딸이 더 참 금 딸이 참기 힘드니까 너는 금년을 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논리가 없네 맞지? 아니 주제가 뭐예요? 야 금 딸이냐 어 야 둘 다 금지 담배 금지 딸 어? 그거예요 음 누가 더 참기 힘든가 우리가 먼저 정합시다 음 우리가 먼저 정할게요 이거는 금 딸이 아닌가 저도 금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 딸입니다 예 다시 금연으로 가십니까? 제가 근데 흡연을 예 안합니다 아 이 새끼 진짜 지는 싸움아 지는 싸움아 지는 싸움이야 지는 싸움이야 저는 이제 녹아다 뛸 때도 일을 더한다 마인드였지 흡연하러 도망 안 갔습니다 어 이 정도로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당신의 여자친구는 현재 여캠입니다 그리고 뒷결 중인데 본인이 아는 사생활 더러운 남캠한테 1대1 합방 보내기 vs 사심충 열혈팬한테 어 식대 보내기 요거 별론가요? 하... 너무 긴네 아 어려워 어려워 이거는 어려운가요? 아 노점인가요? 오케오케오케 자 그러면은 어 뭐가 좋을까 아 이게 내가 주제를 아니면 공지를 보면서 할까요? 어 공지로 봐봐 공지에 올라온 게 개 많아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공지를 봐봐 지금 이제 밑으로 오면 내가 볼 때는 어 어 그냥 북한에서 다이아수자로 태어나기 미국에서 흑수로 태어나기 어때?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자 우리가 먼저 정하죠 자 족구씨 뭐 할 거예요? 저는 북한 나도 북한 북한으로 갈게요 내가 먼저 도망칠까요 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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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북한에서 금수로 태어나기 평양을 아세요? 평양 냉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압니다 평양에도 여러분들 북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평양에 들어가면 소고기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평양 냉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번에 연예인들이 가서 냉면 먹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융거리나 먹거리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울이 굉장히 먹거리가 북한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다고 거기가 뭐 컴퓨터가 안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석수저를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처럼 일하고 노는 시간도 없죠 뼈가 빠지게 일만 하죠 하지만 돈 있어 보세요 맨날 북한 어떻게 보면 융주점 가가지고 동무 동무 하면서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해보세요 자 일단 북한에서 다이아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탈북이에요 탈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거슬리는 일을 하면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어? 그 북한에서 다이아수저로 태어나서 한국처럼 즐길 수 있는 게 없어 평양 냉면 처먹고 드라마에서는 무슨 사랑 사랑 드라마를 하면 또 총살 당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 당신 마인드가 얼마나 역겹냐면 자 북한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못 갑니다 법으로 그래요 북한 법 아세요? 모르잖아요 난 압니다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이제 이직을 못합니다 나라를 바꾸는 거죠 근데 미국은 시민권을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시민권 미국에서 시민권 바꾸기가 가능한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바꾼 사람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북한이 안 돼가지고 탈북으로 하는 거예요 어 맞아 안 돼서 탈북으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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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돼서 탈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들자면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흑수저로 태어난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는 맞죠 근데 그 나라가 빈비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디 뭐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에이 먼딸라 플리스 뭐 초코바 같은 거 하나 싸가지고 초코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총 들이대고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거긴 총기가 합법화인데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다이아 수저로 태어난다는 거 엄청난 혜택이죠 북한의 모든 이제 권력을 난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 좀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이아 수저로 태어난다는 게 많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이아 수저로 태어났을 때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는 제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 부자면 뭐해 부자면 즐길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즐길 것들을 많이 하다가 총살 당할 위기가 있고 북한은 뭐냐 코로나 걸리면 총살 당해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코로나에 걸려봐 총살 당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흑수저로 태어났을 때 흑인으로 태어날지 백인으로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흑인들이 항상 하는 개토가 뭐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예를 들어가지고 흑인 래퍼들 같은 경우는 할렘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 제가 말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자 아까 총살은 걸로 하셨는데 그렇게 딱 미국도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라가지고 길 가다가 씨비 털면 총살 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국에 총살 총상으로 두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루 평균 몇천명이에요 몇천명 에? 근데 북한에 가면 총살 당한다 코로나 걸리면 총살 당한다? 엄대엄이에요 5대5라는 말입니다 근데 흑수저로 살래 금수저로 살래 넌 어디 살래요? 흑수저나 금수저만 따라 보세요 당연히 금수저죠 안 그렇습니까? 에? 흑수저나 금수저만 따졌을 때 북한 금수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왕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여러분 초코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코파이가 만원이에요 초코파이 먹고 에? 그리고 사실 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람보르기니 못 구할 것 같습니까? 다 구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죠 그렇죠 편하게 살 수 있죠 북한에서의 평민들이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고 부자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편의점 알바하면서 배달음식 먹는 사람들 배달음식 먹는 사람들이 북한에선 금수저하고 거의 동급이다 북한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 식단이 금수저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채식 반찬 나물떼기만 있어도 북한은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흑수저를 죄송한데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모르시는데요 북한은요 그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 파가지고 막 흙 먹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 금수저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 식단이 금수저에요 개소리 하지마 자 제가 말씀 제가 닥치세요 당신 자살꾸라 하지만 닥치세요 하하하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북한 소고 없습니까? 돼지 없어요?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 안 먹어요? 김정은이 왜 살쪘어요? 다 똑같습니다 김정.. 김정은님? 아 김정은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 격이에요 근데 뭐 북한에서 뭐 엘리트 엘리트가 먹는 사람 음식이 뭐 미국에서는 흑수저를 먹는 음식이다 이따 폄하 발언을 하시냐구요 당신 예? 평양냉면 이번에 가서 연예인들이 먹은 거 보셨어요? 외옆에 고무라며 소고기 그거 하며 면발이며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죄송한데 소신발언 할게요 평양냉면이 우리나라 육삼냉면보다 맛없습니다 자 이거는 북한에서 북한의 0.2크로라면 먹는 거 자체가 다르죠 미제 뭐 금물 시키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자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김정은이 왜 뚱뚱할까 왜냐하면 김정은만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이다 그 정도의 권력이죠 0.2크로라면 전혀 말도 안 김정은의 바오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신 진짜 말도 안 그러면 코트가 뚱뚱하니 우리나라 소 돼지를 다 먹어서 되는 거에요? 그 노래와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하고 비만이 없나요? 자 자살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딱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에요 존망한 게임에서 랭킹 1등 되기 VS 굉장히 유명한 게임에서 저랩부터 키우기 이렇게 하면 결국 미래 지향적인 거 자꾸 인간의 삶을 자꾸 RPG로 비유하시는데 RPG 같은 경우는 하는 만큼 받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죠 인간 아니 무슨 우리가 살면서 무슨 뭐 저 메인 프로스토리 민달팽이 잡은 것도 아니고 슬라임 잡는 것도 아니고 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꾸 게임으로 비유를 하세요 좋은 전망 좋은 게임에서 저랩부터 키워서 끝까지 올라간다 이게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흑수저를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에요 자 자 근데 흑수저도 솔직히 그 매너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진짜 막 그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이런 것보다 그냥 없어서 못 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홈미스죠 홈미스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간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네? 어렵지요? 맞아 엄청 어렵지요 자 우리나라 흑수저에서 자수성사하는 대표 기원님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 20명 중에 7명 8명입니다 그렇지 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000만 중에 7명 8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표 올릴게요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러면 미국에서 흑수저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월 300만 벌어 그럼 북한에서 다이아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흥거리나 재미 혹은 음식들을 즐길 수가 있다 자 흑수저라고 무조건 총 맞아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북한 여자님들이 이쁜거 아세요? 다 보면 한국 남자들이 북한 여자들이 기사에서 아니요 남남북녀라는 얘기가 있죠 남남북녀를 해도 남한 여자들이 성형수술해서 더 예뻐요 자 아무튼 아무튼 네? 아무튼 거기에서 금소드되면 어떻게 보면 북한 여성분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투표 올렸습니다 투표해주세요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나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물질적 사회에요 돈이 많아야 어떻게 보면 결혼할 수 있고 돈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다 그럼요 당신 100원짜리 한 장 있어요 누가 너랑 결혼하겠어요? 왜 100원짜리 한 장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힘들어가지고 병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흑수저라고 해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텐데 흑수저라고 해도 우리가 정상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북한에서 다이아수자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자 투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과 공개할게요 제발 흑수저빨 가! 아니 이 씨빨려 진짜 논리봐 너 죽다리 와봐 이 씨빨려라 아니 왜 둘이 둘이 나한테 지랄이야 개새끼야 너 나한테 발려봐 진짜로 이 씨빨 진짜 못한다니까 얘들아 나한테 진짜 퇴물부활전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알았어 너는 이긴다 씨빨려 혼나 못하면서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밥대장 갈게요 래퍼도 성공 과거로 갈 수 있는데 미래로 갈 수 있는 좋다 과거로 간다 미래로 간다 과거로 가서 미래로 가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전성기 전성기 맥그리 거 전성기 맥그리 거 오우 로렌스 고릴라 바나나 뺏기 브이스 사자 때리기 재밌고요 아까 그 잼민이 VS 100명이 다 형님 방송을 형님 방송을 타고 이거 할래? 내가 백달이야 근데 선비가 100명이 있는게 낫냐 잼민이 100명이 낫냐 잼민이 100명이 낫냐 잼민이 100명 잼민이 100명 당신 선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세요 병신아 먼저 들어와 지정 좀 할게요 진짜 얘 태물됐다 하하하 와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없어졌어? 그래도 비글즈 방송 24시간 할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포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태물될 줄 몰랐네요 덤비 형 자 갈게요 자 저는 선비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게 이미지적으로 도움이 돼요 잼민이 100명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가 10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에 선비가 100명이다 그래도 선비는 방송을 하면서 내가 먹고살 수 있게끔 후원을 해줘요 근데 잼민이 같은 경우는 사실 후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네네 끝났어요 자 통계적으로 선비 10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정신력이 굉장히 높고 틀딱들이에요 잼민이들이 잼민 손님들이 와 이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제드십니까? 와 이 세기 좋봐왔네 이렇게 제드십니다 그걸로는 선비 100명 거의다보면 나이가 좀 있으시거라 틀딱들입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20년 3년 뒤에 어떻겠어요? 이 세상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잼민이들 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안 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마디로 반박할게요 수트 수트 선비에요 수트 선비구요 수트는 예 저한테 이미지관리 같은 거 잘해달라고 항상 옆에서 얘기를 해줘요 수트 1명이 낫고 잼민이 100명 잼민이 1000명 잼민이 100명 수트가 있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말도 안되게 여러분들 미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현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다 물어보면 미래에 투자하겠죠? 잼민이 100명은 미래라고 하는겁니다 이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 잼민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삼성 대기업 해장대장 와 1000개 감사합니다 수트 선비 감사합니다 이 잼민이 100명을 주고싶어서 한 명이 대기업 해장 안 나오겠습니까? 대기업 해장 나왔어요 그러면 때도 모른겁니다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거에요 어디까지나 이프 가정일 뿐이구요 현실의 잼민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철구씨가 뭘 하든 잼민이들은 약간 채팅치는게 그래요 자기 할말만해요 철구씨가 자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의 컨텐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잼민이들은 지혜는 언제와요? 철구형 이번에 게임 뭐 이거 나왔던데? 하면서 다 지들끼리 놀아 하나의 어린이집이 형성이 되어있다는거에요 자 이 잼민이는 말도안돼 그렇게 따라서 선비 100명의 채드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빨리 먹으며 천천히 먹으며 우리 코트오빠 채 하시겠어요 다 수트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잼민이 100명에게도 부모님 카드를 몰래 긁어서 가면 별표 소문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트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비 100명 있어보세요 여러분들 와 이렇게 그냥 방송하는데 아 우리 코트니 팔 저리게 왜그러세요 팔 내려놓으세요 그런 채팅보다 잼민이 100명이 와 이색이 그러면 티키타카가 내가 드립을 칠 수 있죠 그 신발샷 유깡바라 개새끼야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인원 최대인원이 100명입니다 여러분들 100명이라는 것을 깔고 갔을 때 선비 100명이서 제 맘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도 같은 경우도 내가 밥 너무 천천히 드세요 하면은 방송을 그래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잼민이 100명이랑 방송을 한다? 기 빨려요 기 빨리고 방금 같은 롤방송을 하더라도 뭐 용 같은 거 잡을 때 막타를 못 찾고 못 먹었어요 에이 비우신새끼 개새끼야 뭐하냐 이 씹새끼야 이러고 하는데 선비같은 경우는 다음에 잘할 수 있죠 코트님 코트님 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코트님 다음판에 잘하시면 돼요 하고 나한테 힘을 줍니다 멘탈적으로 힘을 준다 이거예요 너가 하면 에이 비우신새끼 개새끼야 옆에 전화대성 잘하던데 개새끼야 잠깐만 말할게요 저는 여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과연 유튜브 시청자가 잼민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이 선비 100명을 저는 트위치로 평가하고 싶어요 어느 곳이 더 역겨울까요 저는 트위치입니다 네? 우리 우리 우리님 오늘 이렇게 잘 되셨네요 뿌잉뿌잉 예? 얼마나 역겨웠으면 나 트위치 못 봐요 역겨워가지고 저는 못 봐요 요즘 잼민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충격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이거 이거 할 거예요 아니 어제 했던 그 게임 해줘요 아 안 해 나가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요즘 잼민이들의 패드립 뒤지게 치고 잼민이들이 정기씨가 아시잖아요 유튜브 방송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잼민이가 패드립을 친다고 선동하지 마시고 선비 100명도 애 패드립을 칠 수 있습니다 니 엄마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선비라고 아니 지금 온점을 자꾸 흐리세요 선비는 선비는 아니 잼민은 니엠이라고 하겠지만 선비 들어 니 엄마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뭘 개소리야 아니 선비하는 이미지 자체가 그게 선비 챔서 사이코패스죠 그러면 잼민이 모든 사람이 다 니엠이를 한다 다 그런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많은 잼민이들을 겪어봤고 저는 이제 많은 플랫폼들을 경험을 해본 바 잼민이들이 진짜 무서워요 철구씨가 전혀 모르시고 진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나는 솔직히 이런 선비 채택이 더 무서워요 나는 솔직히 내가 폭발을 하는데 생각하면서 내가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철구님 죽을 거 같아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나가 이 신발 선비 바로 광태예요 어 사람마다 틀린 겁니다 나는 솔직히 나를 욕해주고 야 철구야 더쳐먹어 더쳐먹어 철구업 철구업 나 이런 사람한테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런다면 자 오늘 미션 받아서 하셨잖아요 예 잼민이가 미션 줍니까 자 형님들 미션 없나요 족가 돈 없어 야 500원이다 야 이 개새끼야 5개 벽에서 5개 주고 자 당신이 벌 수 있는 돈 자체가 생계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잼민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선비 100명이잖아요 네 선비가 뭐겠습니까 선비가 뭐예요 선비는 이제 얌전한 사람들이죠 얌전한 사람들이죠 고등학생 얌전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당신 논리가 자꾸 선비 100명이면 돈이 많다 미성년자 초딩 선비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 선비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 선비일 수도 있고 중학생 선비일 수가 있는데 자꾸 잼민이는 유사 못 줬어요 주헌이를 열 때 학생이 어머니 카드를 훔쳐가지고 별포선을 그어가지고 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떴었어요 그거 환불해 줘야 됩니다 예? 환불해 줘야 돼요 환불해 주면 되죠 환불해 주면 당신 버는 거 없어요 근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예? 선비가 뭐 돈을 많이 쏜다 이렇게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네 근데 이건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들 경제권이 있는 사람과 경제권이 없는 민자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이들이 나한테 얼마나 금전적으로 해 줄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시간 방송이라면은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조회수 하나당 조회수 하나당 1원이라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선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조회수도 올려주죠 돈도 보내주죠 근데 정은 안 돼요? 자 일단 이 양반이 왜 논리가 딸렸냐 왜 대체발렸냐 제가 한마디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내 방송 채팅이라고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자꾸 별풍선이라든지 후원을 자꾸 여기 대입해가지고 당국으로 나왔는데 저희 다 치세요 네 네 네 여기에서 논점은 내 방송 채팅에 잼민의 100명이 채팅을 치는 것과 선비의 100명이 채팅을 치는 건데 자꾸 논점 흐리기를 하면서 자꾸 별풍선 지금 지금 채팅을 하고 얘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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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독재 100명을 뜨면서 이렇게 채팅 보고 저거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논점을 자꾸 흐리시는데 내 방송 채팅 잼민이 100명 선비 100명이 이게 시청자 인원과 무슨 상관이 왜 없습니까? 내 방송에 들어왔다는 의미 아니에요? 채팅 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래서 100명이라는 거예요 내 채팅 내 방송에 들어와 채팅 치는 사람이 더 시청자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내 방송 들어옴이라고 했어야죠 내 방송에 대해 채팅이라 쳤으면 아니 방송도 안 들어가 있는데 채팅을 어떻게 쳐요? 네? 채팅을 어떻게 쳐요? 채팅을 치는 것과 후원을 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죠 네? 방송을 보기 때문에 후원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잼민이도 네? 갑자기 대기업 삼성 회장님 따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농점을 쳐야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경제권이 있는 성인인 선비 100명이 내 방송에 시청자로 돌아와준다면 차라리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투표 한번 가시죠 투표 바로 갈게요 네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역시 미니언끼리 싸우는 게 제일 재밌네요 저 같은 챔피언 자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투표해주세요 자 대포미니언이 이기냐 큰거리 큰거리 미니언이 이기냐 저는 일단 대포미니언이 이기냐 볼게요 주제가 잼민이 100명 선비 100명 선비 100명 잼민 선비 여러분들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잼민이 채팅 100명과 10선비 100명이 전문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경제권이 있는 선비가 훨씬 더 방송을 오래할 수 있습니다 투표해주시고요 버그파이트의 승자 자 자꾸 선비들만 돈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건 팬덤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논리에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뒷컵이 대 기랍잡이 벌레 대 기랍 자 그럼 바로 투표 종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갑니다 와 와 신발 진짜 엄청 없네 와 와 이걸 잼민이 100명이 났다고? 이거 이거 솔직히 인정단이에요 이건 인정단입니다 와 진짜 내가 이 새끼라는 논리 이건 5대5에요 5대5야 5대5야 진짜 몇 명 차이로 와 와 근데 당신 진짜 그 그 퇴물됐다 당신 왜 이렇게 무 논리에요 안 돼 운대 훔치는 데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갑자기 비벼 저기 남들이 공격하는 욕하는 거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인신공격 인신공격 비난 원툴이고요 저는 질 싸움은 안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아 좋네요 내가 이긴 거라고? 내가 뭐가 이겨? 아니 아니 5대5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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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5대5야 나는 솔직히 형이 좀 이제 토크 약발방을 하면서 뭔가 좀 이제 아 그래요 그럼 저 이제 약발방을 조금이나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끼가 도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맨날 다이가이주는 밥만 처먹고 그러다보니까 예 자 아무튼 뭐 요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리 배틀은 딱 요정도까지 오우 재밌네 아 근데 재밌네 확실히 얘건 그 뭐라그러지 설득력이 존나 설득력이 있어 맞아맞아 진짜 설득력이 오죠 정기가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볼만하셨나요? 아 형님들이 또 맞춰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정기씨 그럼 이 논리로 머니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근데 머니게임에서 가장 어 싫은 사람은 누구에요? 뭐 2화 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뭐 2화 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2화 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2화 때 가장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구에요? 음 근데 진짜 거기서 찐으로 막 진짜 감정입이 되던가요? 아 그쵸 대본이 없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찐으로 진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 며칠 지나니까 카메라가 의식이 안돼 철구가 만약에 머니게임 나갔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어 그래도 좀 재미는 보자 근데 왜냐면 생각을 해봐 나는 돈을 안 써 난 돈을 안 지기려고 아 지랄 돈을 많이 안 써 얘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예 상황을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맨몸으로 자려고 한다 형 입 돌아가요 존나 추웠지 그렇지 에 존나 추운데 그러면 이불 안 살거야? 아 이불이나 베개를 사고 내가 돈을 아끼려고 어떻게 보면 생수만 사는데 옆방에서 시발 갑자기 뭐 몇천만원 할 것 같은 생각해봐 눈 돌아가지지 누가 사냐고 누가 산지 모르잖아 그거 그쵸 어 그게 포인트야 누가 산지 몰라 와 철구 너는 어떻게 화합을 할거야 아니면 너가 편하게 2주동안 보낼거야 나는 어떻게 보면 욕도 관심이라고 나는 히어로가 될거야 빌런이 될거야 난 빌런 되지 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관심도 좋아 욕먹는 관심 아 맞잖아 그치 그치 그것도 관심이에요 악이여 그걸 받을 때 희열 어 근데 그 좀 과물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존나 욕하고 그러던데 그래 댓글로 요즘은 야 너 그 욕먹다가 진짜 존나 힘들어질 수도 있어 요새는 돌들이 뭉퉁한 돌이 아니라 그 모서리 있는 돌 아시죠 그렇지 존나 뾰족한 돌 그래 그런걸로만 던져가지고 좀 아파요 요즘 아 재밌을거 같은데 아 근데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철구씨 나 진짜 나가보고싶어 그런거 본인이 근데 이정도 철구씨는 참가자보단 주최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아니죠 그거는 좀 아닌거 같고 참가자로 한번 나오시면 돼요 네 아 머리게임 2기 나오면 신청하십니까 아 저는 한번 신청해보고싶어요 2주동안 방송못해요 맞죠 그죠 2주동안 거기안에 살아야되는거지 그죠 먹고 자고 싸고 다해야돼 그럼 파이네 이미 2주동안 거기 다 지내다가 온거야 이따가 온거야 이따가 온거야 너도 와 재밌겠다 비켄베맨이 그 변기때문에 제일 먼저 탈락했어 아 그런거 봤어 형님도 그럼 간이변기 부서질거 같은데 나는 그냥 쪼그려앉아가지고 검은봉다리에 싼다는말인데 오케이 검은봉다리에 싸가지고 이렇게 딱 똘똘 말아가지고 똥상자를 만들어 놓겠지 아 그럼 난 거기안에서 감자를 키울거야 저축한단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키워서 먹어 하하하하하하하 그렇지 비료 감자씨앗을 사달라고 하하하하하 감자씨앗 100배 해봤자 만원밖에 안해 거기서 귀농생활을 그렇지 난 그렇게 거기서 내 똥을 뿌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귀농생활해가지고 영화 마션 보셨죠 아 좋다 그 느낌으로 난 감자를 키워서 먹을거야 어 이건 아 재밌다 아 맞잖아 아 근데 거기서 진짜 막 돈쓰는것 때문에 걔 씹진템 나올텐데 아니 그렇지 아니 왜냐면 다 돈 벌려고 한거잖아 맞아 근데 시X 나는 나는 진짜 돈 아껴가지고 진짜 200만원밖에 안썼어 근데 시X 갑자기 여빵이 여빵 다 합쳐서 1억 썼대 말이 돼? 말 절대 안되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지 2억이에요? 아 그니까 얘가 200만원만 쓰겠다는 200만원만 썼어 아 100의 앗잔만 써가지고 어 그거는 근데 애초에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야 2만원을 어떻게 2주일을 사라 왜냐면 생라면? 왜냐면 진짜 200만원 이렇게 써야지 상대방도 썼을 때 더 짜증을 낼 수 욕을 할 수 있어 그럼 난 진짜 그때 빌런이 되는거야 어 내가 적개살이 명분이 생기는거야 어 나 그런식으로 스토리를 그리지 아 너는 아예 그냥 거기 환율로 200만원 쓴다라는거야? 그렇지 쓴다면 2억이 아니라 2만원만 2만원만 쓴다는거잖아 어 그럼 200만원 쓴다는 얘기지 그래 200원으로 2주를 어떻게 버려 시X야 그렇게 한 다음에 누가 썼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찐템 부르면 그럼 명분이 생기잖아 뭔가 그러면 이제 딱 밤에 잘 때 그러니까 딱 눈을 감았는데 눈을 다신 못 떠 왜냐면 얼어가지고 그래 눈이 붙어가지고 얼어서 거기 의료팀님들이 다 있고 머리에 막 서리가 야 너 담배! 담배! 식값을 사야되니까 와 미쳤다 그리고 거리가 그 안에서 니 담배 피는거 가지고 사람들이 지랄해봐 아 철구씨 담배 좀 천천히 살살 피면 안돼요? 왜 자꾸 돈을 이렇게 많이 써요 진짜 족같게 만약에 진짜 깡패 역할이 형 멱살 잡으면서 왜 씨발놈아 너 앞으로 간장만 마셔 이런 아 이건 좀 이건 좀 넘어갔지 아 간장 원툴이네 간장 디스 원툴이네 이거는 진짜 무리들어 오늘 재밌긴 하겠다 만약 담배 이렇게 이렇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흔 진짜 근데 그거 재밌긴 하겠네 아 근데 첫화 이거 뜨고나서 지금 많이 올랐어 구독자? 아 3천명 오어어 진짜 많이 올랐네 3천명 오는거면 니가 그래서 역할이 없구나 아니요 지금 2화 때는 엑스트라 엑스트라는데도 이렇게 나는 정상수씨나 약간 이런 이런들이 있어 어 두배 정상수 약간 이런 사람들 가지고 하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맞어 왜 자꾸 돈 많이 먹어 핳빌놈마 맞아 맞아 놔 놔라 개새끼야 하면서 진짜 그게 재밌지 송상수씨 아프리카에서 이런게 진짜 재밌을거 같은데 아프리카는 이런걸 기획을 안하는거지? 라이브잖아요 라이브라서 못하는거지 만약에 아프리카 내에서 머니게임이 이루어지고 생중계로 다 된다 그러면 진짜 씨X 인반계를 못보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지금에 방송을 할수있어 그 알지 생짱도 못보니까 진짜 왜냐면 이거 욕을먹으면 아 욕먹으니까 좀 반성하면서 나 좀 자제해야겠다 그렇지 이게 되는데 실시간 민신체크를 못하니까 핸드폰 산다는 마인드일수도 있어 핸드폰 살수도 있겠다 빌런으로 2주동안 핸드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거잖아 X대네 정규씨 대단하네 거기 잘 버티고 왔으니까 여전거 간절함으로 음 그렇다면은 2기 때 참여합시다 하하하하 비글즈 싹 다 참여합시다 일단 저는 될지 안될지 신청서는 넣어볼게요 나도 신청서 넣을게요 예예 존나 재밌을거 같아 핸드폰 1억이야 맞아 어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뭐 논리배틀은 딱 요정도까지만 하고 아 재밌었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할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철구랑 이번에 기획한 컨텐츠가 있어요 또 이제 음악 컨텐츠인데 요거 이제 이번주 어 예선전을 합니다 예 철코스타K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노래 잘하시는 일반인 BJ 유튜버 분들 8분을 뽑습니다 자 참여기간은 목요일부터 5월 2일 예 오후 6시까지 약 3일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원해주시고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아예 어 어 여덟명 뽑아가지고 노래 최강자를 가릴거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8강전은 오프라인이에요 네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재밌겠네 왜냐면 지금 물가리가 많이 됐어 세대 교차가 좀 많이 됐어 예전보다 그래서 이거를 8강전 전통 8강전으로 하면 내 보다 재밌을거 같아요 음 예 그렇게 해서 하는걸로 하고 미스테리는 여러분들 일단 좀 진정을 해주시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미스테리건 좀 낀거 보자 저희 마이크 잠깐 꺼놓고 좀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자 촉단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또 미스테리 기다리신 분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뭐 할거도 있고 호태형도 지금 뭐 할거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월요일날 그때 저희가 방송을 하자죠 네 네 비풀인 느낌으로 제가 미스테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그때 미스테리 같이 하도록 할게요 월요일날에 좀 기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껴먹는단 마인드로 여러분들 아 좋아 정지씨 오늘 철구씨랑 같이 방송해봤는데 어땠나요 아 역시 좀 재밌으신 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철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 그죠 맞죠 제 인생 최고 업적이 아니에요 진짜 말을 잘하네 그쵸 인폭이 좋지 않습니까 어 예 그쵸 진짜 감사합니다